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대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난 벌써 알고 있어요 이렇게 멈추신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죠 멈추하고 있다는 것을 난 벌써 알고 있었죠 정말 고마운 사랑 정말 따뜻한 사랑 끊임없이 내게 사랑이로 이만큼 세워둔 사랑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밤하늘의 찰빛꽃이 나에게 비치는 사랑 정말 고마운 사랑 정말 고마운 사랑 정말 따뜻한 사랑 끊임없이 내게 사랑 끊임없이 내게 사랑이로 이만큼 세워준 사랑 정말 고마운 사랑 정말 고마운 사랑 정말 고마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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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입니다 최진입니다 아 우선 오늘 어 동작구민의 날 또 동작구민 체육대회를 축하하러 어 저를 또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먼저 우선 너무나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아 동작구 하면 저에게도 뭐 여러 추억들이 있는 곳인데 또 제가 대학생활을 여기서 너무 멀지않는 바로 역구에서 있었다보니까 어 자주 뭐 사랑 쪽으로도 많이 가고 늘고 그러면서 어 뭔가 저의 대학시절 하면 떠오르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뒤에 또 노량진 수산시장이 정면으로 보인다는게 쓰읍 또 갑자기 어 몇개의 추억들이 떠오르는데 정말 동작구민분들은 정이 참 많으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왔을 때 정말 한 5만워치밖에 안사는데 거의 한 10만워치를 주셨거든요 정말 서비스와 그리고 아 다시 한번 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벌써 또 시상식까지 다 마치고 아 즐길 대로 다 즐겨서 지금 몸이 살짝 피곤하기도 하고 나른해지는 그런 시간일 것 같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눈빛 보니까 끝까지 즐겨주실 것 같은데 즐겨주실 건가요? 네 원래 뭐니 뭐니 해도 운동 끝에 또 스트레칭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겸 여러분들 함께 흔들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하트면 제가 워낙 또 서정적인 그런 감성이 짙은 그런 곡들을 많이 부른데 체육대회인 만큼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함께 따라 불러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저는 우선 그 이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요새는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그냥 사람들 만나기도 귀찮아서 나가지 않은 그런 시대다 보니까 조금 이런 자리가 되게 소홀해지고 또 적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힘을 그리고 또 응원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축제가 열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로가 서로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남준 선생님의 파트너라는 곡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가지고는 안됩니다 함성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가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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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려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이 뛰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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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어떻게 좋아 1년 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아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대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 afin 너нымake 우리 멋진 파트너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이 뛰네 Let's go, let's go 더이상 어떻게 좋아 1년 3년 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물도 없는 파트너야 그대 그래 그래 맞아 볼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그래 그래 맞아 볼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이 정도 즐기시면 안 되는데 더 즐겨주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너무 오래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볼까요? 이 다음 곡은 어떠세요? 뒤에서 안 보일까요? 자 이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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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바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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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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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근데 뒤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 그대 심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 그대 이렇게 하면서 함께 부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참여도에 따라서 저의 곡수가 적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그러면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동창구민 여러분 오늘 함께 즐기신 만큼 소리 질러 볼게요 싸우다 저희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 심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 화려한 불빛 음악에 젖어 사랑에 취해버린 그대 사랑 사랑한다고 좋아 좋아한다고 좋아 좋아한다고 눈빛 하나로 몸짓 하나로 내 마음 사로잡는 그대 내 마음 사로잡는 마법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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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고 있는 그대 그대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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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운 나의 그대 이만 그대 불타오르듯 영원 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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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사랑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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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싫은 나의 그대 이만 그대는 불타오르는 영원 나만의 사람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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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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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싫은 나의 그대 이만 그대 불타오르는 영원 나만의 사람 영원 나만의 사람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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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쌍 reins